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민정수석의 난은 일단 봉합의 수순으로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난의 핵심이었던 검찰 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본 민정수석만 패싱하고 대통령과 직거래로 인사를 한 것인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을 감안하면서 여론의 화살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과 판박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께 설명을 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과 국민 무시의 전형입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 인사 농단의 주역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여론 호도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인사권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후한 무채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불만이 쌓이고 혼란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 이너서클의 야육 탓에 있는 것입니다. 인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원칙은 실정되고 오로지 정권 충성도로만 검찰 인사가 좌우되다 보니까 검찰 인사철만 되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태는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뒀다고 해서 그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수준에서 인사 농단을 벌였는지 국민께 밝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에 어긋난 입법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 농단을 벌여 놓아야 됩니다.